안녕하세요 빨간아재입니다. 난교 장애찬이 또 한 건 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민의 교양 수준이 저급하다면서 일본인 발톱의 때만도 못하다고 한 건데요. 공연장에 오고 문화센터에 다닌다고 교양이 있는 건 아니다. 문화회관에서 일할수록 보편적인 서울시민들의 교양 수준이 얼마나 저급한지 날마다 깨닫게 된다. 시민의식과 교양 수준으로 따지면 일본인의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싶다. 참 점입가경입니다. 얘는 도대체 수습이 안 돼요. 파도 파도 끝이 없어. 그냥 정치는 제쳐두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수준 아닙니까? 오죽 사고친 게 많으면 나무 위키에 따로 비판과 논란 페이지가 생기고 스크롤을 내려도 내려도 끝이 없어요. 여기에 오늘 한 달락 추가되겠네요. 서울시민이 일본인 발톱의 때만도 못하다고 해놓고도 해명이랍시고 비하의도는 없었대요. 그래도 마지막 문장은 들어줄만 합니다. 밥만 먹여주면 금융사기꾼도 대통령으로 뽑아주는 국민들에게 뭘 바랄까? 이거 이명박 얘기죠? 윤석열 정권의 MB계 인사들이 보면 참 좋다고 하겠습니다. 도주대사 이종섭이 이번 총선의 최고 빌런이 된 것 같아요. 호주로 출국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파문이 가라앉기는커녕 국민의힘 내부로 번지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도 해도 너무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건데요. 여기에 조선일보까지 가세해서 인명 철회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이종섭을 해외로 빼돌리는 게 얼마나 절박한 일이었는지 역설적으로 증명되는 상황입니다. 조선일보는 오늘 여 내부 이종섭 호주대사 굳이 왜 지금? 철회 마땅 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는데 여권 내부에서 이종섭 호주대사 문제에 대한 공개적인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종섭 대사 문제가 중도층의 정권 심판론을 다시 불러일으켜 여권 총선 구도에 악재가 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총선 후보인 이상민 의원과 박민식 전 국가보험부 장관의 인터뷰 내용을 전했습니다.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이상민 의원은 굳이 왜 총선을 앞두고 이종섭을 대사로 임명하냐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이 정략적으로 이용할 것을 빌미로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애써 그거는 오히려 피해될 성격인데 그걸 왜 그렇게 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정무적 고려는 전혀 없이 그냥 무턱대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면서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도 했는데요. 이 부분도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호주대에서 철회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으로서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대통령이 임명하고 인사권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있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 100% 다 순백처럼 오를 수는 있겠습니까? 또 과오란 미처 보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 일이 생겼다면 한다면 사오라도 빨리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울 강서울에 출마한 박민식 전 국가보본부 장관도 불교방송에 출연해서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을 두고 아쉽다고 했는데요. 야당이 공격할 게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부임을 했다. 본인이 해명을 했으면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무적인 차원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막말 논란 비슷하듯이 지금 선거가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 대사 부임 시기를 물론 외교관계가 또 촉박하게 가고 이런 사정은 있겠지만 좀 깔끔하게 여기서 정리를 하고 부임을 했으면 좋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또 그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 이종섭 전 장관께서 본인이 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주면 하는 바람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당 내부의 발언을 전한 거지만 조선일보가 이런 인터뷰를 다시 기사화한다는 것은 이종섭 빨리 정리해라 이런 의도가 깔린 걸로 봐야죠. 실제로 이 기사 말고도 또 다른 기사에서는 여당 후보들과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다 오늘 쏟아진 기사들이에요. 이종섭 리스크가 총선의 변수로 떠올랐다는 건데 윤희숙 전 의원은 이 인터뷰에서 야당이 연일 2대4 문제를 공세적으로 제기하고 있어서 여당의 부정적인 민심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우려했고 또 다른 후보는 거리 인사를 나갔더니 한 유권자가 이종섭을 어떻게 할 거냐고 따져묻더라. 공수처에 무리한 수사라고 해도 총선 후에 내보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는 겁니다. 나경원 전 의원도 한마디 거들었는데요. 서울 동작을 해 출마한 나경원은 어제 CBS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종섭 장관이 호주하고 앞으로 안보 파트너, 주요한 안보 파트너이고 또 방산 수출의 대상국이기 때문에 이종섭 장관이 적김자라고 보내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하셨는데 이 절차 같은 걸 좀 매끄럽게 해야 되는데 영 절차에 있어서 아쉽고요. 사실은 이 사건 수사는 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밖에도 안철수, 조정훈, 이용호 등등등 여당의 많은 후보들이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이종섭 대사 임명을 줄줄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 이틀 입 닫고 지켜보니까 여론이 심상치 않다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용산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문제 없다. 오히려 공수처와 야당, 언론이 벌이는 정치 공작이다. 아니 공작인 줄 알면서 왜 대사로 임명하고 왜 출국금지 해제했습니까? 한동운도 용산 눈치만 보면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죠. 후보들은 죽겠다고 난린데 윤석열한테 뭐라고 말을 못해. 여당이 총선에서 지고 나면 용산 책임론을 제기하지 않을까. 아무튼 팝콘각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